아우 진순이 망겼지? 응 와 진순아 미미한데 옆에서 망키면 어떡해 아우 냄새... 어? 어? 어우 진순아 너 똥산 거 아니지? 아우 냄새 아우 냄새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기 앞에 이상한 거 갖다 놓고 제작하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로봇청소기죠? 누구나 보면 다 알겠죠? 아우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로봇청소기는 진순이 때문에 사용한 지는 꽤 됐어요 네 근데... 진순아 잠깐만 이리와봐 지수님 때문에 저희가 로봇청소기를 꽤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진돗개는 털갈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거의 곱하기 10 하시면 돼요 고마워 내려가 이따 출연해줄게요 옳지 제가 로봇청소기 기존에 이 기존으로 사용했었어요 브랜드네임을 가렸습니다 이걸 사용한 지가 꽤 됐는데 자꾸 에러도 나고 흐리목 떨어지고 그래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살려주시라요 이 친구를 보내주면서 오늘은 이 제품을 리뷰할 겁니다 유질로봇 아이클레버 G10 이라는 모델이거든요 요즘에 최신 제품 중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도킹스위션 있고 먼지 비움까지 한 번에 되는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없더라고요 요즘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이거 할 때 한 번 할 때마다 비우고 한 번 할 때마다 비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뭐 한 3개월 동안 1년에 4번 정도만 비우면 된다고 하니까 먼지통독 용량이 좀 커요 너무 편합니다 아이클레버 G10 얼마나 좋은지 어떤 선언을 갖고 있는지 같이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거 내리고 일단 요거 내리고 내가 있어 너 도킹스위션은 자 이제 요 제품이거든요 왜 이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이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돈 그렇죠 보통 요런 제품만 나와있고 도킹스위션만 있는 것들은 뭐 30만원 50만원 60만원대가 많이 나와있어요 근데 이제 요렇게 돼있고 도킹스위션이 있고 먼지 비움통까지 일체형으로 트윈원이 돼있는 것들은 보통 기본 100만원으로 시작해요 근데 요거는 거의 그런 제품들 내비 반값입니다 일단 가성비가 좋아요 왜냐면 지금 나와있는 제품들하고 거의 성능이 더 우수하면 우수했지 떨어지진 않습니다 요 제품은 라이다 기술을 이용한 그 LGS 센서를 사용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그 자율주행에 들어간 라이다 센서 네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센서도 굉장히 많이 특제가 돼있어서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인식만 하는게 아니에요 아예 집 전체를 스캔을 떠서 모델링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예 사물을 인식합니다 모양을 정확하게 뜨는거에요 일반 로봇청스인거 있잖아요 부딪히면 아 뭐 이 막힐구나 하고 돌아가구나 이런 방식이에요 기존의 것들 근데 얘는 아예 스캔을 떠서 이런 모양의 가구들이 있구나 어떤 막힘이 있구나 라고 인식해서 우회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똑똑한 제품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프리미엄 모델들 있죠 프리미엄 라인급들 그런 제품들이 다 똑같아요 요런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왜 이 제품을 사용해야 되냐 왜요? 요게 이제 유지로봇이라고 해서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거에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독일에 밀레라는 가전업체가 있어요 무려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이 유지로봇에 지분투자를 했어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는 거에요 그래서 이 제품이 지금 유명한게 뭐냐면 국내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세계 20여개국에서 이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제품인데 요 제품이 이제 중견기업 제품이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구매먹는 리스트에 한번 올려놓으시고 비교해보세요 비교해봤는데 아니 기술력이나 뭐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없어 근데 가게분 반값이에요 안 살린 거 있어요? 없죠 없죠 근데 이게 끝이에요? 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아니 싸고 싸고 기술력 좀 됐지 남자들은 꼭 이렇다니까 남편들은 이러니까 부인들한테 사랑을 못 받는 거에요 그거만 레이더로 돌아가고 막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청소기가 흡입력만 좋으면 뭐해 이렇게 청소기 흡입력 좋아서 쭉 가는데 뒤로 배출되는 게 미세먼지 나오고 그렇게 먼지 잘고 이러면 그 먼지들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런 이승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치 그치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사중필터에 헤파필터까지 있어가지고 뒤로 배출되는 공기까지 신경쓴 그런 제품이에요 엄청 좋죠 거기다 그게 끝이 아니고 11년 연속으로 세계 1류 상품을 선정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4년 연속 소비자 만족도 대상 제품이에요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그렇죠 기술력은 똑같고 가성비가 있으니까 바깥이니까 솔직히 가성비가 제일 중요해요 저 이 제품을 딱 까보자마자 느낀 게 있어요 자 사장님 한번 느껴보세요 딱 보자마자 느낀 거 없습니까? 너무 고급스러워 그렇죠 이뻐 다 이뻐 아니 깔끔해요 나 솔직히 옛날에 뭐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얘기 안 하는데 너무 좀 색상이 막 그래 근데 선택의 여유가 없었어요 왜 저 당시에 나온 로봇청소기는 다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정말 심플하고 예뻐요 그리고 금태에 딱 들어가 있고 맞아요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냉장고 같은 거나 세탁지 같은 거 선택할 때 우리가 뭐 제일 먼저 봐요 주거에 닦는다는 거야 뭐 용량하고 그 다음에 뭐 봐요 디자인? 그렇죠 디자인이 엄청 있네요 집에 이런 게 딱 있다고 생각해봐요 톱 나잖아 근데 이런 게 딱 틀린다니까 아니 근데 저를 보자마자 남자잖아요 그래도 어우 예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요새 신혼 선물로 결혼 선물로 1등이에요 어 가격대가 있다보니까 다른 것들 100만원 넘어가면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건 50만원대다 보니까 방값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2,3명 모아서 집들이 선물로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이게 수리를 맡겨도 위탁대리점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진로봇에서 본사 직영으로 AS를 해주는데다가 모바일 예약 AS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오 완전 좋죠 이게 너무 좋은 거야 한국사람도 성격이 더럽기도 해요 특히 나 안 나 막 안 돼 쉬는 날이 기다려야 돼 그러면 막 겁나 짜증나 팔려다가 안 되니까 한 몇 시장도 까먹어 맞아 근데 바로 일단 예약 걸어놓고 꼭 쉬면 되니까 이거 너무 좋네 근데 뭐 저희가 좋다고 해도 성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저희도 성능 안 좋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고 계세요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어 막 들이받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면서 요 제품들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저희가 자료도 좀 첨부해 드릴 거고 저희 청소되는 모습들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들 리뷰 영상 자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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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구미 명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써보고 나서 정말 만족을 합니다. 이 청소기가 저희 마루가 나무바닥의 걸 자동으로 인식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휴대폰에 완료가 됐다고 딱 뜨는데 얘가 스스로 여기가 나무바닥이라는 걸 인식한 거예요. 대리석인지 뭔지 인식을 해서 당신네들 마루 바닥이니까 물걸레를 빨리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물걸레 성능이 정말 좋네요. 왜 물걸레 성능이 좋은지 알아요? 왜요?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어쩐지 너무 반전하지 않은 거예요. 물걸레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 정도까지 좋나 그냥 끌고 다니기만 하는데 싶었지만 아니더라고요. 진동을 하면서 닦아주더라고요. 역시나 뭐가 좀 다른다고 했어요. 아시죠? 시골에서는 흙이나 향이 많이 묻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걸레를 저희는 꼭 쓰는데 와 물걸레 성능이 진짜 끝내줍니다. 오늘 어떠하셨습니까? 어 이건 완전 신세계예요. 부모님한테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은 거 같고 친구, 지인들, 집들이 선물용으로도 너무 강추합니다. 이런 완전 프리미엄급 어떤 모델을 보고 계신 분들 가격 때문에 부담스럽다 하시면 유즈노버 제품이 정말로 괜찮습니다. 맞아요. 리스트업 해놓고 비교해 보시고 다 따져보시고 사세요. 저희가 리뷰한 제품이니까 사라 이런 얘기 잘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구매 리스트에 다 올려놓은 디자인부터 성능, 가격 다 구매 리스트에 올려놓으시고 꼼꼼하게 따져본 다음에 꼭 합리적인 구매를 하는 그런 가시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갈비댁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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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